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둘러싼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광복절 반쪽 경축식 예고에 역사관 논쟁도 다시 불부는 양상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정을 따져보겠다며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열람 등을 요구했는데 기념관측이 거부하며 무산됐습니다. 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다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비판이 왜곡됐다며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충돌은 1년 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이어 다시 역사관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도 둘로 나뉘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경축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같은 시각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따로 자체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